하와이! 휴! 유지입니다! 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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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방사용관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짤방사용관 웃긴 짤방들, 유머짤방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짤방사용관 어떤 꿀잼 짤방들 기다리고 있을까요? 바로 한번 가봅시다. 아 뿅! 뱅장고 파티 하하하하하 뭐야 이거!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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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빙글빙글 돌아가며 빙글빵 나오네 우우우 파티다아아아아아 어... 쓸데없이 고퀄이네 자 이번에는 댕댕이 인형들이 겁나 많은데 이건 뭘까요? 어... 없어요 오... 개 커요! 말 그대로 그냥 개... 거의 없습니다 댕댕이랑 똑같은 인형들을 시리즈로 만든 건가요? 아장아장 겁는 거 너무 커였고 남자가 수명이 더 짧은 이유 자, 저거... 지금 타조... 어! 야야야야야 야, 진짜... 와아아아! 그냥 밟히는데, 표? 어, 야, 화났다. 타조... 잔뜩 화났는데요? 오, 뭐야. 어그로 끌었다, 또. 욕심이 부른 대참사 자 다음은 눈이 잔뜩 쌓여있네요 그것은 빨리 끝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이퍼 진짜 한방에 끝내버렸네요 괜찮은거야? 눈이 얼마나 많이 온거야? 러시아 쪽인가? 눈 상태에서 난거 마냥 눈이 쌓여있네요 몇 센치가 오는거야? 아빠와 아들이 함께 드리프트를 해보았습니다 아빠 나 죽어 이거 뭐 성악을 배울 필요가 없겠어요? 2차 한번 타면 바로 소프라노 가능입니다 애 죽었다 죽었어 아버지 애 죽어요 애 잡고서요 야 기절하겄다 진짜 이미 실성했는데요 여러분? 표정이 레전드네 진짜 현은 왜 내미는거야 이거 내가 매번 윌리엄을 부를 때마다 벌어지는 일 야 얘 되게 신기하게 쳐다본다 어 굉장히 유연한 친구가 본데? 이거 왼쪽 오른쪽 고개 틀기 귀찮아가지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고개 제껴버리는 것 같거든요 댕댕이 전용 필라테스 차려도 되겠어요 이 정도면 눈 깊이 테스트 야 이거 몇 센치냐 이 정도면? 애기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한 1m는 안되겠죠? 와우 해맑은거 봐요 나는 마디크래스 파레이드를 보라기 여기 있지만은 이 궁둥이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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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하하하하 자연스러운거 봐 일도 어색하지 않아요 거의 뭐 지금 본인이 이 퍼레이드의 일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하하하하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노는거를 거부했을때 흠 오오오 잠깐만 올라가고 어? 설마 지가 굴려? 똥똥똥똥 하하하하 호자놀기에 진순됩쇼 이 정도면은 심심하지는 않겠네 단 한 명의 영웅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합성 아니죠? 합성인가? 어이 비장해 나루토의 한 장면을 보는거 같습니다 어이 쓸데없이 너무 비장해 잠자는 상어를 촬영해봤습니다 우와 이야 이거 뭐 조그만 상어들인가? 안 무는 상어들인가요? 짝꿍 하하하하 하하하하 깨알 킬링파트 뭔데 너 보고 넌 여기서 왜 나오냐? 얘가 사실상 주의공이었네 보거찡하이 건설향 현장에서 샤워하는 법 이케 야 설마 야아 저거 크레인으로 저렇게 끌고 와가지고 와아아아아 허허허허허 헉 한밤에 그냥 슈우우우우우우우욱 원터치 샤워 그냥 자동샤워입니다 거의 뭐 그 케르비안베이 해골물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야 근데 저기 안에 있는 물 용량이 생각보다 큰가보다 저는 그 물이 금방 끊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계속 떨어지는데요 자체 그냥 워터파크 개장해버리는 클라스 인생의 뒤집기 지금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어른 4명, 5명에서 쫙 들어버리려는 상황인가봐요 힘내라 힘! 들어 올려! 야 어디까지 올라가! 야 어디까지 돌아! 아 이걸 세우네 대박 오오오오오오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결국엔 원상복구네요 아 참을성이 없는 강아지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생일선물로다가 아주 거하게 예 생일 밥상 차려줬나봐요 지금 이제 3살이 돼가지고 최고급 식사로 준비했거든요 떼놔!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주인 양반 응? 거대한 마시멜로우 구이 와아아아아아 이거 그 마시멜로우 있잖아요 그 불에다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 외국에서는 되게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 이거 눈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? 그리고 요거는 뭐 스프리 이런 걸로 색칠한 건가? 개고퀄이네? 진짜 전 세계에는 별의별 능력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놀아도 굉장히 고퀄로 노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가자아아아아아 히 이즈 치킨 마스터 킹갓 제네럴 치킨 마스터예요 간다! 와아아아아아 정권 고기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치킨 대군 에바인데요 이거 아 실례합니다 저희 델타공항에서는 대래양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딱 봐 하니까 그 미국 델타공항 그 추리국 관리소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됐나 봅니다 걸려가지고 지금 검사 받는 모양인데 아 뭐야 칼이야? 아 칼은 안 되지 선생님 이거 확인 좀 시켜주세요 어 이게 물건 주인 분이시네요 아주 화려한 빛이었네요 야 이거는 깜빡 속을만 하네 아니 무슨 빛을 저렇게 만들었어 누가 봐도 맥가이버 칼처럼 생겼구만 반대로 바꿨습니다 오오오 제트스키? 본인으로 바꿔놨다 안녕히계세요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저거는 큰일날수도 있어요 제 화장실 문이 부러졌기 때문에요 더이상 혼자 똥을 싸지 못합니다 야 그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아유씨 이거 고양이까지? 근데 또 왜이렇게 귀여워 표정들 뭐해요? 왜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봐 똥 싸는거 처음 봐? 네 남자친구와 나는요 오늘 늑대로 찍은 사진을 얻었고요 이 귀염둥이는 배꼽 문지르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늑대야? 야 덩치 큰 거 봐 이거 영락없는 이거 진짜 댕댕인데요 이걸 누가 늑대로 봅니까? 배 긁적글쩍 하는 거 봐요 개 커요 그녀는 과학을 했다 프링글링 이거 뭐 어떻게 만든 거야? 이거 프링글스 이렇게 쌓아가지고 함박 삐잉 둘러서 이렇게 쌓은 거네요 안 무너지고 이렇게 유지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가장 귀여운 멍청이 열어주세요 이거 왜 앞으로 안 가지지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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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몰라 앞으로 가 이거 지금 이상할 거예요 여기 투명해가지고 분명히 지나가줘야 되는데 왜 안 지나가지는 거지?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짤방 사용과 꿀잼 짤방들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짤방이 베스트였나요? 여러분들의 베스트 짤방 댓글로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들어가 잊지 마시고요 끊는 거로 타면 다음 짤방 상영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 gospel, 감사합니다 Congressmanspeaker 어떻게 하실방은 그때ái milm раньше 촌 K 그 다음에 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